자, 저희 잘되지 TV방송, 다섯, 다섯 수련해서 만들어낸 여러가지 금속제품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계단, 안전계단을 설명드리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계단입니다. 2단짜리. 그러니까 계단이 아주 소프트하고 안전합니다. 튼튼하고. 자, 이건 집에 아니면 어느 장소에 이렇게 가볍게 놀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조금 높은 거. 이건 저상, 이건 3단. 이건 3단입니다. 3단. 높은 곳은 높은 곳대로, 낮은 곳은 낮은 곳대로. 계단, 우리가 지상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사에서 이런 안전계단, 사람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쉽게 이렇게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자, 이건. 이건 아주 튼튼하고 좋죠. 한 200km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 계단.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접혀줍니다. 접혀지는 계단. 이렇게 한쪽에 다 세워놓으면 됩니다. 세워놓으면 됩니다. 색상. 자,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는 계단. 저희 평소는 이렇게 바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섭니다. 사람 체중만 올라가면, 체중 이상만 올라가면 이렇게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이게 안전 가드. 안전 가드가 있으니까 안전하죠. 딱 내려오면, 이렇게 바퀴가 또 굴러갑니다. 이런 안전 계단. 자, 다음에. 이건 접히는 안전 계단입니다. 움직이는 계단. 이것도 똑같아요. 움직입니다. 올라가면 습니다. 자, 이건 접힙니다. 자, 접히는데 부주가. 자, 이 부분이 접히면서. 자, 이걸 꺾어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접히는 계단. 자, 다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접히는 계단. 이렇게, 구라켓에다가, 내가 올라가는 위치에다, 구라켓만 여기 장착해주고, 갖다 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놓으면 됩니다. 갖고 다닐 수 있고. 자, 이런 제품을. 이런 제품을.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전문 기업. 잘 되지. TV. 방송을 하고. 저희 다스 특장 다스 기술에 대해서. 컨텐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 또 모든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항상. 눈여겨 봐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또한 시청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항상. 축복과. 여기 잘되지. 여러분 잘됩니다. 그래서 잘되지. TV라고. 저. 이름을 줬습니다. 잘됩니다. 여러분 잘됩니다. 잘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팀 терdah.